도난들이고 우리가 간단하게 시도하는 풍수적인 여러가지 방법들이 집안을 크게 돈복 터지게 만듭니다. 요즘은 딱히 뭐가 제철 과일이라고 우리가 한정짓기 애매할 정도로 연중 풍성한 과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이긴 합니다. 그럼에도 화려한 구색의 차원에서가 아닌 아주 진국같은 또 백미 중에 백미의 풍성함은 역시 가을에 먹게 되는 과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할 그 돈복 터질 이 방법을 위해서 집에서 그 사용중인 그 찻잔받침이나 또는 그 작은 그 흰접시가 필요합니다. 이렇게 준비된 그 찻잔받침이나 그 흰접시 위에 여러분들께서 그 포도알 그 8알만 그 떼어서 담아주시는 겁니다. 8알이 되었을 때 그 돈복을 부르는 또 상서로운 그 숫자 8이 그 암시가 됩니다. 이렇게 그 포도 8알을 담은 그 흰접시를 주방에서 그 통풍이 좋은 곳에 그 올려주시면 됩니다. 이때 그 사용하는 그 흰접시에 만약에 그 바탕에 그 꽃무늬가 그 새겨진 그런 그 접시라면 이런 경우는 뭐 아주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. 아주 그 압권 중에 압권이 됩니다. 이 방법이 그 집으로 또 돈복을 돈자석으로 또 크게 그 이끌어주게 됩니다. 그리고 그 하루 뒤에 그 철수 또 원위치 시켜주실 때는 그 자리에서 그 포도알을 그 다 잡수셨을 때 그때 그 돈복이 더 안정감 있게 뿌리를 내립니다. 10월에 찾아올 그 돈복이 또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 방법으로 크게 그 달라진다는 것이죠. 과일 껍질이나 그 씨가 말이죠. 모두 그 풍수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돈복 터지게 만드는 그 중요한 그 풍수 소품이 되어줍니다. 제가 일전에 그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 그 과일 껍질을 그 바로 버리기보다는 이걸 그 흰 접시에 담아서 그 주방 창턱에 놓아준 후에 물기가 다 건조된 그 마른 후에 버리게 되면 이때 그 집 안으로 또 돈복을 가득 풀러들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과일 껍질을 버리기 전에 이렇게 그 흰 접시에 담아서 그 풍수 시도를 하게 되면 집 안으로 그 행운과 돈복의 그 연장 효과 즉 계속해서 이제 체류될 그 시간을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. 풍수에서는 그 과일 껍질을 그 흰 접시에 담아두게 되면 재물이 그 손실될 그 불운으로부터 우리들의 그 불을 안정되게 지켜주는 그 풍수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유리하게 그 부동산 거래를 해야 되실 분들이라든지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법 많이 그 이용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